안녕하세요. 40년 전 오일 쇼크 때가 떠오릅니다.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 상승률 때문이죠. 미국은 8.5%, 8.4%, 3%, 8% 때가 넘는 매우 높은 물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 40년 전이라 하면 1980년 쯤이죠. 그때 한국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1970년말에 한국에서는 에너지 절약이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던 때였습니다. 차 없는 날을 실시하고 형광등을 강제 소등해야 했고, 당시에는 자전거가 유행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또 똑같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978년 2차 오일 쇼크. 이 이야기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올라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40년 만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또 똑같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주식가격이 대폭락하고,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의 생활이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YH 사건도 있었죠. 그때 여공들이 왜 그렇게 시위를 했습니까? 월급을 못 받으니까 시위를 한 겁니다. 그저 그들이 빨갱이라서, 아니면 자궁세력이라서, 자파라서 시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서호했던 일도 있었죠.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서 나와서 그렇게 시위를 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인 거죠. 감당이 안 됐기 때문인 거죠.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또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미 대출이 줄어들고 있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그나마 지금은 좀 덜한 것 같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듣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더 참혹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떤 일일까요? 지금은 회사에서도 더 이상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려고, 직급을 통폐합하고, 더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인지하려고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재택 건물을 활성화하고 전면 재택을 실행하고 하는 이유가 다름 아닌 회사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측면이 더 크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할 겁니다. 저는 좀 그런 이유가 좀 더 눈에 보였을 뿐인 거죠.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비상사항이고,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사항들을 좀 해결하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파산도 늘어나고, 기업의 파산도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한국의 도시들 중에서 대구라고 하는 지역이 가장 상황이 안 좋습니다. 파산과 지옥의 도시가 되고 있죠. 부두가 난다, 파산한다, 이런 얘기가 난리죠. 그런데도,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언론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부동산이 좋다. 미분양은 지금 사놓으면 괜찮다. 이런 유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친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로, 아파트 분양받아서 돈 벌었다고 떠들어대는 이들, 지금 주식이 저점 매수할 계획이다 라고 떠들어대는 놈들,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다고 말하는 홍추룩 같은 쓰레기들, 그런 놈들의 말을 절대로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교묘히 얘기하죠. 빠져나올 구멍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미친 듯이 지 인기파리 하려고 떠들어댑니다. 그런 놈들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놈들 말 들어서 함부로 일 저질렀다가는, 누가 대신해 주지도 않고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의 흥다그룹이 망하고 난 이후에, 다른 부동산 그룹이 어떻게 됐는지, 이래저래 좀 뉴스가 좀 덜하죠. 한데, 뉴스가 덜하다고? 그네들의 상황이 괜찮은 걸까요? 아니죠. 뭐, 제로 코로나 시행한다면서 도시를 봉쇄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대폭 낮아질 거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목표는 2022년에 5.5%인데, 5%는 그냥 4% 밑으로 3% 후반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지금은 중국이 미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보다도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인 거죠. 미국의 경제성장률 목표가 아마 2022년에 3.8인가 3.7인가 그럴 겁니다. 그보다 낮아질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건 중국이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걸 내보이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 대상에 놓여있는 이들이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앞으로의 올해, 내년, 내후년은 지옥의 시간이죠. 그냥 대출 축소는 그들에게 대출을 줄이는 거는 그냥 위기 경고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이보다 더 심한 건, 앞으로 5년 내내 대출 규제하고 일부는 원금을 상환해야 된다라는 거죠.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계층 몰락으로 빅민층으로 전락하고 그냥 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똑똑하고 현명하고 영리하게, 영악하게 산다라고 얘기했던 이들이 상당수가 이번에 걸려든 거죠. 답이 없는 거죠. 그들이 무너지는 거죠. 사회꾼들에게 당하면 멸문지와 말 그대로 집안이 풍지파산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출이 많은 금융노예들은 천민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똑똑해서 망한 거죠.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구의직 공무원이고, 모두 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겁니다. 돈 빌리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 욕심부리다가 큰 곤욕을 치른 거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팔리지 않는 명목 자산은 짐덩이지 결코 재산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많은 허세나 과시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오직 현금 말고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앞으로 대출은 더 줄어들고, 돈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든 일상을 겪게 되겠죠. 일상생활에서 존포득들이 늘어나고, 강연 범죄도 늘어나고, 친족 간의 사건, 사고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각종 강연 범죄가 늘어나는 사회가 되면, 우리 사회가 남들과 연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요? 점점 더 그런 것보다, 그냥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으로, 나만 아니면 다 괜찮아,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걱정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진국 중에서 일본과 독일이 있습니다. 한때 플라자 합의 이후, 그 두 나라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저렇게 많이 개인주의로 바뀌어 있고, 국민들이 많이 빈곤하게 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독일은 많은 국민들이 강금전화하면서도 나름, 그래도 중산층 이상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어쩌면 독일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눠서 뭔가 같이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일본은 개개인적인, 자기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좀 더 심해서 그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꽤 힘들고 꽤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40년 전에 월쇼크가 다시 지연된다고 하니, 월쇼크는 뭡니까? 기름값이 급등했을 때인거죠. 지금 유가가 110불, 120불, 130불, 150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상황이 많이 안좋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수출은 하지만, 그 수출원가가 좋지 못해서, 무역수지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죠. 이미 한국은 2022년 올해 들어서 벌써 4차례나 적자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쩌면 다 적자로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고, 한국의 규정금리는 안올릴 수 없고, 시중금리 올라가고, 시중금리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달러 부족해지고, 뭐 이런 식이 계속되면, 한국의 경제가 더 궁지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의 경제가 안좋아진다는 건, 결국 한국 안에 살고 있는, 국민 개개인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고, 더 안좋아진다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한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뭐 무가격이 20몇% 올랐다고 하고, 뭐 배주값이 또 얼마 올랐다고 하고, 전부 다 언론 뉴스가 가격 폭등 얘기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더 두려워하면서 현실을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